일요일 오전에 영상 두개 올려드렸죠? 이번에는 저녁시간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웃음이 나옵니다. 질문한 사람이 웃음이 나옵니다. 말도 안되는 질문이죠?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뿐인 인생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백이면 백! 다 부자로 살고 싶어하죠. 말도 안되는 질문 또 하나 연결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전을 안하더라도 교통사고 나고 싶어요? 안 나고 싶어요? 말도 안되는 질문 아닙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의 책임이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죠?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나고 싶어요? 안 나고 싶어요? 오늘 기사입니다. 함께 그대로 내용을 공유합니다. 놓치마 정신줄! 폭락장에서 좌절한 개미를 위한 다섯 가지 조언하고 나왔습니다.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그리고 검은 수요일 한국 증시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한 동학개미는 처음 만나는 대세 하락장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2020년 팬데믹 이전부터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대세 하락장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2,807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1,661억 원, 1,093억 원 순매수였다. 미국 S&P 500 지수는 올해 1월 4일 기록한 사상 최고점 대비 24.4%가 하락했다. 1980년대 이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던 최악의 증시 침체 사이클은 총 3번 있었다. 1980년대 이후 그러면 42년간이죠? 증시 침체 사이클이 42년간 3번 있었답니다. 각각 1987년 33.5% 마이너스 2008년 56.8% 마이너스 완전히 반토막이네요. 금융위기 때 2020년 바로 2년 전 코로나 때죠? 33.9%다. 즉 최악의 경기집인체나 금융위기가 도래할 경우 S&P 500 지수는 평균 30에서 35%가량 하락했다. 다만 2008년에는 리몬 브로더스 파산이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신용, 금융,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면서 증시 낙폭이 기록적으로 확대됐다. 9번의 폭락장 모두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피터 린치의 조언 증거넣기 다수 전략가들은 코스피 2000에서 2050대를 이번 하락장 바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식 초보 투자자들은 폭락장이 연일 계속되면서 코스피 2000마저 깨지는 대폭락장이 전개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다. 미국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피터 린치는 폭락장을 9번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 린치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기는 투자를 저수로 했다. 이기는 투자에서 그는 주식 시장의 대폭락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주식을 다 팔고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증시의 하락을 미국 미네수타주의의 추운 겨울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 린치는 월가를 대표하는 마젤란 펀드 운영한 투자 대가입니다. 보스턴대 수학과 교수였던 아버지가 7살 때 암 판정을 받고 암 판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11살 때부터 골프장 캐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피터 린치 골프장 손님들이 하는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골프장에 골프치러 오는 미국 사람들 대부분 상유층들 많이 계신 것 아닙니까? 중상유층 그럼 주식을 투자는 미국에는 웬만한 사람들이다. 근로소득자들도 다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이야기 얼마든지 화제가 될 것 아닙니까? 보스턴대 대학 중에도 캐디 일을 계속했는데 당시 피델리티 사장이었던 조지 설리버너의 캐디를 한 것이 2년이 돼서 피델리티에서 여름방학 인턴을 하기도 했어요. 이후에 피델리티의 애널리스트로 입사해서 1977년 마젤란 펀드를 맡게 되기까지 다양한 산업을 다 담당했습니다. 피터 린츠는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 펀드로 키워냈어요. 펀드를 운용하면서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투자가로 활동을 하면서 주식폭등과 폭락을 모두 겪어보고 상승장과 하락장 대응 노하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린츠의 이기는 투자 그 내용 잠깐 봅시다.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보유라는 점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돈 벌죠. 장기 투자가 쉬운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지금과 같은 약세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런 약세장 누구든지 쉽게 극복을 한다면 주식 투자 세계 1등주만 들고 가만히 있는 건데 누구든지 돈 벌죠.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고 돈 버는 사람 아주 적어요. 강한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다시피. 손해볼까 두려워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식시장 펀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암만 좋은 주식 갖고 있어도 손해볼까 두려워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수익을 봅니까? 수익률이 꽤 좋았던 주식시장 펀드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내가 마젤랑 펀드를 운영하는 동안 주가가 평균 10% 정도 하락한 경우가 9번 있었는데 당시 마젤랑 펀드는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반등할 때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약세장이 없다면 큰 상승은 없어요. 약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큰 상승이 있어요. 만약에 10%만 S&P500 기준으로 10%만 하락했다 그러면 그만큼 반등해요. 30% 하락했다면 또 그만큼 반등합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두 배로 상승할 것 아닙니까? 만원짜리가 5천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50% 그럼 5천원이 다시 만원까지 갔는데 50%가 아니라 100%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이 무서워서 주식을 팔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면 다시 오는 상승기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닙니까? 주가 하락이 무서워서 주식을 팔 때 지금 약세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정액 접리식으로 매달 100만원에 100만원 주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사잖아요. 10만원짜리 주식 10주밖에 못 사죠? 그래도 5만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20주 사잖아요. 두 배로 이게 상승할 때 배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예측하여 부를 이룬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예측해서 부를 이룬다면 주식 시장 존재하지 못합니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바닷가 꼭지를 맞추질 못하거든요. 그 누구도 마지막 하나 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급락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972년 증시 붕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역시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미국 증시는 40번의 약사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아주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됐다. 그리고 그는 비털인체에요. 폭락장을 좋아하던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고 단언을 했다. 이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뿐인 인생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